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도약 의지를 담은 새 슬로건을 공개했습니다. 네이버가 북미 최대 규모의 개인간 거래 플랫폼 포시마크를 인수하며 글로벌 이커머스 시장 공략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정부의 규제 완화에도 연초 분양 시장이 조용하기만 하죠. 공급 감음 수준의 상황이 설 연휴 이후에도 계속될지 주민부동산에서 짚어봅니다. 센경제라이브 출발합니다. 센경제라이브 출발합니다. 센경제라이브 출발합니다. 기준금리가 올라갔는데 은행들의 대출금리 상승세가 잠잠한 모습입니다. 반면에 제2금융권 대출금리는 고공행진하며 법정 최고 수준까지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김수빈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지난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도 은행권 대출금리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이 금융권의 금리는 하늘 높이 치솟고 있습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변동형 주택담보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신규 코픽스는 1월 16일 기준 4.29%로 전달보다 0.05%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이는 11개월 만에 하락한 수치입니다. 특히 은행 대출금리는 금융당국의 금리 인하 압박이 상당한 만큼 한동안 하락세를 보일 것이라는 게 금융권의 시각입니다. 반대로 이 금융권은 금리 인상이 더 빨라진 모습입니다. 보험사를 통한 신용대출 평균금리가 최고 13%에 육박했습니다. 손해보험사들의 지난해 11월 기준 무증빙형 일반 신용대출 평균금리 상단은 12.98%에 달했고 생명보험사들도 10%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카드 캐피탈 금리도 대부업 수준에 달했습니다. 여신전문금융협회의 집계를 보면 지난해 11월 30일 기준 카드사의 신용대출 상품 평균금리는 삼성카드가 17.56%로 가장 높았고 신한카드는 16%대, KB국민카드와 우리카드는 15%대까지 치솟았습니다. 특히 캐피탈사의 경우 신용대출 금리가 최고 19.54%에 달하는 등 법정 최고금리에 육박하는 고금리를 물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카드사와 캐피탈사들이 금리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비판에도 고금리를 유지하는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조달 비용이 증가해 고금리 유지가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자금 조달의 필수적인 여신전문금융채권의 금리가 지난해 초와 비교해 두세 배나 올랐습니다. 제2금융권 같은 경우에 시장에서 자금 조달의 여건이 상대적으로 시중은행들보다 좋지 않기 때문에 해당 자금 조달 코스트 올라가는 거에 대비해서 운용금리를 높이는 데 기인한다고 보고요. 하락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고요. 이 금융권의 자금 조달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 고금리 정책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현대모비스가 최고 경영자 타운홀 미팅을 개최하고 새로운 슬로건을 공개했습니다. 기존 자동차 부품사에서 미래 모빌리티 선도 기업으로 빠르게 혁신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는데요. 성나균 기자입니다. 현대모비스가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서 퍼스트 무버로 거듭나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오늘 CEO 타운홀 미팅을 열고 이동의 모든 순간을 담은 내일의 모빌리티라는 새 슬로건을 발표했습니다. 시스템 솔루션과 모듈,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각 영역을 연결해 통합된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의미입니다. 모빌리티 영역의 모든 기술력을 집약해 플랫폼 프로바이더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겁니다. 앞서 현대모비스는 지난 5일 CS 2023에서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통합 플랫폼을 제공할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번 타운홀 미팅에서는 미래 모빌리티 분야를 선도하기 위해 빠르게 혁신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했습니다. 이 밖의 인재 중심, 자율적 실행, 미래 주도라는 3대 경영 방침을 새롭게 공유하고, 수익성 기반 경영 강화와 선제적 리스크 대응을 통해 체질 개선에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한편 현대모비스는 이번 타운홀 미팅에 그치지 않고 임직원들의 소통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성량윤입니다. 건설업계가 침체에 빠진 국내 주택 사업을 대체할 신사업 찾기에 분주한 모양새입니다. 대우건설은 신규 해외시장 개척에 발빠르게 움직이며 업계에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정원주 중흥그룹 부회장이 대우건설의 해외용토 확장에 앞장서고 있어 눈길을 끕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 자금력이 풍부한 산유국들을 중심으로 인프라 확충에 나서고 있고, 베트남과 같이 성장세가 두드러진 신흥국에서도 건설 시장이 점진적으로 정상화돼 해외 수주를 확대할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 백정환 대우건설 사장이 2023년 신년사를 통해 밝힌 해외건설 시장 공략에 대한 포부입니다. 대우건설은 작년부터 이라크, 나이지리아, 베트남 등에서 양질의 프로젝트를 계약했습니다. 또한 이라크에서 5조 원대의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하면서 벌써부터 제2의 중동붐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전통의 수주 텃밭이었던 리비아 복귀가 가시화되고 있는 점이 눈길을 끕니다. 지난 2014년 리비아 정세 불안으로 중단된 지위티나 발전소 공사가 재개될 전망입니다. 대우건설은 지난 1978년 리비아 진출 이후 160여 건의 공사를 수행해 누적 수주액이 약 15조 원에 육박합니다. 대우건설을 지원하며 해외로 보폭을 넓히고 있는 정원주 중흥그룹 부회장의 움직임도 시선을 끕니다. 정원주 부회장은 지난해 베트남, 나이지리아, 트루크메니스탄, 케냐, 동남아 주요 국가 등에 직접 방문해 해외 정상급 지도자들을 만나 해외 영토 확장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신규 시장 개척과 투자 진출을 위해서 해당 국가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인 만큼 정부 회장의 해외 네트워크가 중요하게 작용할 전망입니다. 백정환 사장의 해외 수주 집중 전략과 정원주 부회장의 발로 뛰는 지원에 올해 대우건설의 해외 수주가 더 힘을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네이버가 북미 최대 개인간 거래 플랫폼 포시마크 인수작업을 마쳤습니다. 차세대 커머스 격전지로 C2C 시장을 선택하고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서겠다는 계획인데요. 윤해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네이버가 지난 6일 C2C 패션 플랫폼 포시마크의 인수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이로써 포시마크는 네이버의 계열사로 편입됐는데 인수 가격만 12억 달러, 우리 돈 약 1조 5천억 원에 이릅니다. 네이버는 차세대 커머스 격전지로 C2C 시장을 선택했습니다. 현재 네이버는 국내에서는 크림, 일본에서는 빈티지시티 등의 서비스를 시작했고, 이번 포시마크 인수를 통해 C2C 사업을 주요 매출원으로 키우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대규모 사용자를 보유한 북미 1위 패션 개인간 거래 플랫폼인 포시마크와 함께하게 됨으로써 글로벌 IT 산업의 본진인 실리콘밸리에서 한국 기업으로서 새로운 혁신과 도전을 거듭하며 글로벌 C2C 시장에서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포시마크 인수 후 사내 설명회 자리에서 네이버는 스마트렌즈 기술이 적용된 포시렌즈를 공개했습니다. 정확한 상품명을 알지 못해도 원하는 상품을 찾을 수 있는 검색 도구로 네이버는 향후 라이브 커머스,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포시마크에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날 최수현 네이버 대표는 포시마크가 그동안 쌓아온 고유의 브랜드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네이버와 협업해 나간다면 원팀으로 빠르게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지난 13일 포시마크 창업자이자 CEO인 마니시 샨드라는 포시마크가 팀 네이버의 일원이 된 만큼 네이버의 기술을 활용해 판매자와 구매자 양쪽의 경험을 모두 향상시켜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C2C 트렌드를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히는 영업적자 문제에 대해선 수익에는 마케팅 투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겠으나 그 이외의 부분도 영향을 끼친다면서 앞서 공개한 대로 2024년 흑자 전환 목표는 유효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새해 첫 달의 분양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조용한 모습입니다. 설, 명절, 연휴, 분양 비수기 등을 고려한다고 해도 공급이 유난히 좀 뜬화하는 상황인 건데요. 연휴를 앞두고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효과를 기다리는 이른바 숨구르기 상태인지 침체에 빠져버린 심정지 상태인지 업계는 물론이고 지금 수요자들의 촉각도 곤두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업 2부의 이지영 기자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분양 시장이 어떤지부터 분위기부터 짚어주시죠. 설, 연휴를 앞둔 이번 주는 한산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부동산 R114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에는 2,600가구 정도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모델하우스는 설 연휴로 인해 단 한 곳도 개관하지 않습니다. 분양 물량은 이달 전체로 살펴봐도 큰 폭으로 감소한 수준입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직방은 이달 전국 10개 단지에서 5,806가구가 공급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요. 이는 전년 동월 대비 총 가구 수는 60%, 일반 분양은 64% 줄어든 수준입니다. 새해 첫 달부터 기준금리가 한 차례 더 인상이 됐고요. 또 미분양을 우려한 건설사들이 공급 시기를 두고 고심이 많아서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정부가 새해 들어서 풀 수 있는 건 다 푼다, 이른바 규제 완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분위기 반전이 예전 같으면 좀 됐을 텐데 건설업계는 분양에 지금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유는 뭡니까? 네, 규제 완화 영향은 앞으로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는 반면에 현재 분양 단지들의 청약 성적이 좋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청약 경기는 지난해부터 급격히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연말부터 새해까지 서울과 수도권에서 관심을 모은 주요 대단지들도 청약 흥행이 실패하면서 업계를 더 움츠러들게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올림픽파크 포레온과 장위자의 레디언트는 상품과 입지 면에서 업계에서 좀 좋다는 평을 받았었는데요. 이들 단지들조차 기대 이하의 성적을 거두면서 미분양 걱정이 커졌습니다. 지표에서도 업계 분위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이달 서울 아파트 분양 전망 지수는 43.9로 전달에 비해 3.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100보다 낮을수록 분양 시장에서 침체될 것으로 전망하는 건설사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8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이 기준선을 크게 밑돌고 있습니다. 경기와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지수도 43.9로 1.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다만 수도권에 비해서 분양 가격이 낮은 세종과 기타 지역은 이 분양 전망 지수가 10포인트 이상 올랐는데요.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긍정적으로 끼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분양이 그래도 사실은 50도 채 되지 않는 수준이다 보니까 경기가 안 좋고요. 분양도 잘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관건은 이 분위기가 설 이후에도 계속될지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설 이후에 분양을 추진하려는 단지들과 기존의 연기를 결정했던 단지들은 고민이 한층 더 깊어질 것 같습니다. 서울 서대문구 센터럴 아이파크와 동대문구 레미안 라그란데, 동대문구 휘경 자이 디센티아 등 강북에 있는 주요 재개발 단지들이 분양 일정을 연기한 상태입니다. 또 조만간 분양할 계획이라고 밝힌 더샤마르테, 수원성 중흥 S클래스, 복대 자이 더 스카이 등도 정확한 분양 시기와 분양가를 잡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 밖에도 다수의 단지들의 다음 달 분양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청약 열기는 이미 호환기 수준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연초 분양을 진행한 단지들의 계약률이 앞으로 분양 물량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규제 완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었을 텐데, 분양 시장에서는 한마디로 지금 당장 확인은 되지 않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정부도 처음 계속 강조하기로는 규제 완화를 두고 시장을 다시 띄우는 게 아니라 경착륙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해 왔는데요. 업계에서도 현재 시장 분위기를 좌우하는 것은 규제가 아니라 금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규제 완화로 실수요자들이 자금 마련을 할 수 있는 길이 이전보다 넓어져서 차츰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미분양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업계에서 프로모션은 물론 가격을 낮추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어서 온기가 돌 거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원자재값 계속 올랐고요. 물가 상승 지금 가파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분양가가 오른 듯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양가가 좀 낮아질 수 있다, 이런 얘기로 해석이 될 수도 있나요, 이 부분이? 네, 현재 분양 가격이 높은 아파트의 경우 분양률이 낮은 현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송승현 도시화경제대표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분양 가격이 사실상 과한 이익을 실현을 하려고 하면 시장에서 수요자들한테 외면을 받는 그런 환경으로 조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적정 이율은 줄이고 또 실질적인 수익은 취할 수 있는 소중 정도밖에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처럼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시절 안에서 분양 가격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상품을 내놓는다고 하면 분양에는 굉장히 어두운 전망밖에 생길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규제 완화가 있었을 때 분양 가격을 좀 조정해서 내놓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표한 2022년 12월 말 기준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민간아파트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평균 2,9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9.6%, 또 전월 대비 0.18% 하락한 수준입니다. 허그가 발표하는 월별 분양 가격은 공표 직전 12개월 동안 분양보증서가 발급된 민간 분양사업장의 평균 분양가를 의미합니다. 5대 광역시와 세종의 분양가는 1,600만 원대로 전년 동월 대비 11.9%, 전월 대비 0.16% 상승했습니다. 지난달 전국 신규 분양 민간아파트 물량은 1만 1,300가구로 전년 동월 대비 66% 감소했습니다. 설 이후에 분양시장이 어떻게 될지 현 상황들을 짚어봤습니다. 이재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주 말이면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항공업계가 임시 항공편을 대거 투입하는 분위기인데요.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을 위한 국내선, 여행객들을 위한 국제선 등의 증편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장민선 기자입니다. 오랜만에 설 특수를 맞을 기대감에 항공업계의 움직임이 분주해진 모습입니다. 항공업계가 설 연휴 기간 임시편 증편을 통해 고향을 방문하려는 귀성객들과 여행을 떠나는 여행객들의 수요에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대한항공은 20일부터 24일까지 김포-제주노선에 편도 기준 10편 증편 운항을 통해 총 1,900석의 좌석을 추가로 공급합니다. 아시안항공도 같은 기간 국내선 항공편을 추가로 편성합니다. 김포-광주, 김포-제주, 김포-여수, 여수-제주 등 총 4개 노선의 편도 기준 10편의 임시편을 추가로 운행해 설 연휴 기간 동안 국내선 전체 총 1,740석의 좌석을 공급하게 됩니다. 특히 LCC업계는 국내선 외에도 설 연휴에 해외여행을 노리는 여행객들을 위한 국제선 증편에도 적극 나서는 모습입니다. 제주항공은 인천, 삿보로, 오사카, 단항, 방콕 등 국제선 노선에 총 54편의 임시편을 운항합니다. 티웨이항공은 국제선 3개 노선에서 10편의 항공편을 추가 운항하는데 노선별로 대구 비엔타이, 대구 삿보로, 대구 타이베이 등입니다. 에어우산도 설 연휴 기간 오사카, 후쿠오카, 타이베이, 단항 등 5개 노선에 38편의 항공편을 추가 투입해 해외여행객 수요에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장민선입니다. 다가오는 명절에 가장 부담이 되는 부분을 꼽자면 아무래도 제사 준비일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비대면 문화가 익숙해진 가운데 먹을거리 물가도 오르며 차례쌍이 간소화되는 분위기인데요. 이에 발맞춰 유통과도 명절 간편식을 선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서지은 기자입니다. 설 차례쌍 예상 비용 실화인가요? 제사쌍 차려야 하는데 물가가 장난 아니네요. 한 커뮤니티에서 설 차례쌍 비용에 대한 우려가 쏟아집니다. 먹거리 물가가 오르면서 올해 설 차례쌍 비용은 최고 36만 원으로 작년보다 부담이 커졌습니다. 물가 상승과 명절 부담 가중으로 성균관은 차례쌍 간소화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기름에 튀기거나 지진 음식을 차례쌍에 의무적으로 올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차례쌍이 간소화되는 트렌드에 따라 유통가들은 명절 간편식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동원디어 푸드의 더반찬에는 설을 맞아 완제품 차례쌍 등 각종 제수음식을 한 대 모은 명절 음식 기획전을 진행합니다. 현대백화점 그룹의 현대그린푸드는 설 명절을 맞아 한식 셰프가 조리한 명절 상차림 세트를 선보였습니다. 이마트는 피코크 간편식 등을 통해 잡채와 빈대떡, 국산나물 6종, 모둠전 세트 등 차례쌍에 올릴 수 있는 제품을 할인 판매합니다. 차례쌍 간소화 트렌드에 따라 유통가의 명절 간편식 시장 선점 경쟁은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서지은입니다. 중국 리오프닝 관련주의 기대와 우려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중국 최대 명절 춘절을 앞두고 중국 경제활동 재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반면에 중국이 한국인의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했다는 악재도 자리매김하고 있는 건데요. 중국 리오프닝 관련주의 테마별 접근 전략 짚어봤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화장품, 면세, 여행, 소비주. 대표적인 중국 리오프닝 관련주입니다. 위드 코로나 정책에 나선 중국이 경기 회복의 방점을 찍으며 수혜 업종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실적 개선 기반의 종목별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는 조언입니다. 우선 증권관인 제조업자 개발 생산업체 코스맥스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삼성증권과 하나증권인 코스맥스의 목표 주가를 10만 원으로 높여잡았습니다. 중국 리오프닝 수혜에 따라 2분기 중국 브랜드 수요 확대와 국내 중소형 브랜드사 발주 증가가 기대된다는 평가입니다. 또한 올해 연간 영업이익이 2배 가까이 뛰는 등 실적 회복도 추정됩니다. 증권관인 아모레퍼시픽에도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중국향 훈풍의 실적 개선 전망까지. 증권사들은 아모레퍼시픽의 목표가를 줄줄이 올려잡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 관련 소비 수혜주로 꼽히는 호텔 신라도 긍정적입니다. 올해 면세 사업의 고무적인 성과가 기대된다는 평가입니다. 또한 인조 섬유인 스판덱스 기업 효성 TNC에 대한 눈높이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스판덱스의 세계 수요 60%를 차지하는 중국의 업황 회복 기대감이 효성 TNC의 목표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이 한국인의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하는 등 반한 감정도 거세지고 있어 실적 개선 속도가 더뎌질 수 있다는 우려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해상 운임 하락으로 해운 업계가 최악의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영업적자의 가능성이 커졌는데, 증권가에선 해운주의 긍정적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최민정 기자입니다. 해운업의 불황이 찾아오면서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해운업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글로벌 해운 운임지표인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는 1,031.42를 기록했습니다. 작년 SCFI 지수가 5천을 넘었던 것과는 대비되는 수치입니다. 같은 날 발티군임 지수도 4개월여 만에 1,000대가 붕괴되며 946으로 마감됐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물동량 감수로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는 수급 불균형이 발생한 겁니다. 영업적자 가능성이 커졌지만, 증권가에선 오히려 해운주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대표적인 컨테이너선 해운주인 HMM의 경우 3분기 기준 10조 원대의 현금을 보유한 만큼 부진한 실적을 내더라도 주가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원자재를 신는 벌크선 종목은 3월 양해 이후 중국의 정책 효과로 선박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이병근 흥국증권연구원은 중국 쪽 리오프닝 기대감이 다시 커지면 3월 이후 벌크선 종목은 다시 올라올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중국의 물동량, 또 경제 지표를 확인해봐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서울경제TV 최민정입니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의 신임 회장은 오늘 출입기자단 신년인사회에서 2023년 금융투자협회의 목표를 밝혔습니다. 서 회장은 유동성 위기 극복, 자산관리의 선진화, 또 금투산업 관련 규제 완화 및 미래 사업에 대한 준비 지원, 투자자 보호 등을 4대 핵심 과제로 꼽았습니다. 이어 자본시장이 범국민적 관심사가 된 만큼, 주식 및 채권 장기 투자 세제 지원, 장기 투자 비과세 펀드 등 시정 활성화 정책이 필요한 시점에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금융투자소득세 전담 TF를 구성해 사모펀드 배당소득과세 처리 문제 등에 대한 해결책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서 회장은 투자자 보호를 강조하며 금융투자업계가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해 내부 통제와 투자자 보호에 더욱 기울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경남 진주시가 우주항공도시 도약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주시의 우주환경시험시설 구축 사업이 경남우주산업협력지구, 위성특화지구 조성의 핵심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데요. 이은상 기자입니다. 경남 진주시에 위치한 KTL 우주부품시험센터. 진주시는 이 센터의 이름을 우주환경시험시설로 바꾸고, 2028년까지 사업비 4천억 원을 투입해 경남항공국가산단 진주지구로 이전 확장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 10배 규모로 지어질 예정인 이 시설은 우주부품시험 인증과 연구개발, 우주분야 인력 양성 등 다양한 기능을 전담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12월 진주시를 비롯한 경남 지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우주산업협력지구, 위성특화지구로 지정됐습니다. 경남 위성특화지구 조성의 핵심 과제인 우주환경시험시설 구축은 지난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되면서 사업 추진이 과소가 될 전망입니다. 이 시설은 인근 사천시에 들어설 예정인 우주항공청 위성제조혁신센터와 함께 우리나라 우주산업 발전에 큰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런 가운데 진주시는 우주항공산업 육성을 위해 카이 해전익비행센터 유치를 비롯한 도심 항공교통 인프라 구축, 초소형 위성 개발 등 다양한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진주시의 다양한 노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영남 이은상입니다. 수행경제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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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